코로나19 예방접종,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파이살사에서 개발한 예방접종이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면역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카타르에서 진행된 연구가 세계적인 권위의 잡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LAJM에 실린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접종 후에 입원율이라든지 사망률이 90% 이상 효과적인 것은 유지가 됐는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혈액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중화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중화항체라는 것은 오이브스토로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파이살사에서 개발된 예방접종으로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1차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2차 예방접종을 한 이후에 코로나19 감염 시에 이 감염이 무력화될 수 있는 중화항체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중화항체가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연구가 진행된다고 확인됐는데요. 카타르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됐었습니다. 화이자사의 2차 예방접종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중화항체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른 예방접종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홍역풍진 볼거리와 같은 MMR이죠. 이런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한 후에 보통 10년 또는 20년까지도 중화항체 수치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돼서 홍역이 예전에는 대유행을 했지만 어렸을 때 맞은 홍역 예방접종 때문에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거나 대한민국에서 대유행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중화항체의 수치는 길게는 평생 또는 5년이나 10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증 근거를 통해서 중화항체가 떨어지는 시점을 평균적으로 내고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도 막고 있었죠. 맞아요. 파상풍 예방접종 10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하고 100일에 예방접종도 10년에 한 번씩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질환도 우리가 100%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최소 중화항체가 1년 또는 2년 이상 갈 것이라고 했는데 6개월을 지난 현재 몇몇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서 급격히 중화항체가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화이자사 말고 모더나사와 얀센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는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진행됐던 연구를 보면요. 화이자사에서 나온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의 용량은 3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유사하게 개발되어 있는 모더나사의 용량은 1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약 3배 정도의 면역물질이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초기 면역을 봤을 때 모더나사의 면역체와 중화항체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2개월, 4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똑같이 중화항체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얀센 예방접종 후 2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중화항체 수치가 특정 연령관에서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돼서 2차 예방접종이냐 또는 부스터샷이냐라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모든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중화항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수치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 부스터샷, 즉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학적인 권고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비영간염 예방접종 다 맞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생후 7일 안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두 달 때 2차 예방접종, 6개월 때 3차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100% 접종을 완료했겠죠. 그러면서 잘 알아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출산 등을 통해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영간염 예방접종,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항체가 사라졌어요. 아, 코로나19 혈액검사도 그런 원리겠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비영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항체가 사라졌지만 어떠한 군에서는 추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항체가 기준점보다 낮지만 우리 면역 기억세포에서 비영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드러났을 때 이겨내는 면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의료인이나 특정 위원군에서는 비영간염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정구 건강한 성인에서 기존의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에서는 비영간염 추가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이고 그것이 현재의 표준적인 권고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 부스터샷 추가 예방접종 필요할까요? 닥터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2021년, 2022년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세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주가 언제 우세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위험군과 특정 연령군에서는 부스터샷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젊고 건강한 만 18세에서 59세 미만인 경우라고 하면 이것이 확산세를 막기 위한 추가접종 부스터샷에 필요한지 또는 젊은 층의 면역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의학계와 정부에서 더 연구를 통해서 부스터샷, 추가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